TJB가 단독 보도한 원자력 연구원의 사용 후 해결료 미반한 사태와 관련해 원자력 연구원이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.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당초 2023년까지 반환하기로 했던 연구원 내 경수로 사용 후 해결료 3.3톤이 한 건도 반환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며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원자력 연구원은 경수로 사용 후 해결료를 다발로 환산하면 약 12다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원전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